해양수산부가 공무한 김산업진흥구역에 해남 황산지구와 신안 지도 임자지구 두 곳이 선정됐습니다. 김산업진흥구역 지정은 김 생산과 가공, 수출 분야 성장 여건이 충분한 지역에서 김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, 이번에 해남과 신안, 충남, 서천 등 3곳이 선정돼 각 50억 원씩 지원받습니다. 전라남도는 앞으로 5년간 김산업진흥구역 20곳에 천억 원을 지원해 김산업을 케이푸드의 핵심 산업으로 성장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.